안녕하세요 식물대사체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물대사체 분석을 위한 기본과학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좀 두서없이 정리하긴 했는데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익한 정보이니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장갑을 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장갑을 쓰느냐 보통 연구실에 보면 라텍스 아니면 나이트럴 장갑 이 두가지가 있어요 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 라텍스 재질의 장갑과 나이트럴 재질의 장갑이 어떤 화학물질들과 잘 호환이 되는지 잘 견디는 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은 빼요 그냥 그런대로 버티는 거고 레드는 낫 레코멘드 사용하지 말 것을 이제 권하는 데요 어 라텍스 같은 경우는 예 뭐 특정 예 특정 용매 예 여기 있는 아세톤 같은 경우는 에 별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이트럴 도가 에 그 같고요 예 아세톤 같은 경우 아마 노 아 녹일 거에요 근데 어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석 나텍스 쓰든지 나이트럴 장갑을 쓰든지 비슷한데 예 몇 개의 용매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아세톤 나이트럴 같은 경우는 라텍스가 이제 굿 이에요 여기에 예 굿 이라서 케미컬 레지턴스가 훨씬 좋고 반면에 나이트럴 장갑은 낫 레코멘디드 입니다 별로 권하지 않는 아마 녹아내릴 거에요 그래서 어 라텍스 혹은 나이트럴 장갑 중에서 어 아세톤 나이트럴 같은 경우 특별히 라텍스 장갑이 좋고요 그리고 어 에어크래프트 예 스트리퍼 예 뭐 이런 어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럴 장갑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 여기 다른 거 예 암모늄 하이드록 사이드 30% 정도 농축된 것 같은 경우는 라텍스는 굿 이지만 나이트럴 같은 경우는 엑셀런트 입니다 그래서 음 몇몇 케미컬 에 대해서는 예 차별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칼본 테트라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예 나이트럴 장갑이 굿 인데 라텍스는 낫 레코멘드 되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실에 해당 연구랑 실습에 해당되는 건 아세톤 나이트럴 정도 일 것 같아요 라텍스 장갑이 훨씬 낫다는 거 에 알아 두시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보면 음 용매 용매 그리고 화학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데요 특히 용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 섞이느냐 그리고 용매 길이 용매 길이 섞이느냐 그리고 용매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볼링 포인트 에 휘발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 두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굉장히 에 도움 안전하게 실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용매 길이 섞이느냐 이거를 이런 성질을 미스 불 이라고 하는데요 음 미 서브 한 정도를 차트로 이제 에 나타낸 게 있어요 그래서 미 서브 찰트 혹은 미 서빌리티 차트 뭐 이렇게 될 건데요 어 물하고 잘 섞이는 에 용매들을 보시면 아세톤 아세톤 나이트럴 아 다이 메틸 폴마 어 폴마 아이 폴마 마이드 예 그리고 다이 메 다이 에틸 설포 사이드 줄여서 dmso 에 다이옥산 에탄올 에 아이소프로판 올 그리고 메탄올 테트라 하이드로 퓨란 뭐 이런 것들이 물하고는 잘 섞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있구요 그리고 물하고 잘 안 섞이는 것들은 이런 벤젠 부탄올 부터 해서 이 밑으로 있는 이 용매들은 다 물하고 잘 섞이지 않아요 예 물은 굉장히 극성의 용매 고 이 밑에 있는 하이드로 에 벤젠 에 크로폼 이런 것들은 예 o h 기를 가지지 않고 대부분 이제 c 나 h 칼본과 에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드로 칼본 유해 예 그런 유기 용매 입니다 그래서 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아요 물하고 에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얘네들은 물과 기름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예 미 서브 한 거 에 용매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벤젠 하고 예 이런 아세톤 그리고 아세톤 나이 트랄 그리고 다이메틸 폴마이드 그리고 dmso 다욕산 에탄올 아이소프로판을 메탄올 테트라 퓨란 뭐 이런 것들은 4 다 섞이네요 예 부탄으로 하고도 다 이런 용매는 다 섞이고 물하고는 오르 에 섞이지 않아요 물하고 섞이지 않아서 이미 서브 솔벤트 에서 예 보라색으로 돼 있거든요 어이 정보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쓰이냐 하면 나중에 추출할 때 쓰입니다 예 액액 추출법 이란게 있는데 음 리퀴드 투 리퀴드 익스트랙션 이라고 해요 영어로 액액 추출법에 용매의 별 에 밀도 또 4 중요한데요 왜 이건 있다가 얘기를 하구요 액액 추출법 예 무엇이냐 하면 어 물로 예 추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매로 추출했던 그런 추출물에서 음 지용성 성분만을 예 예 유기 용매로 예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에다가 뭐라고 섞이지 않는 예 이미 서블 올게닉 솔벤트를 나야 되는 거에요 예 물하고 섞이지 않는 유기 용매를 넣어서 흔들 흔들어서 오랜 시간을 두 두게 되면 예 층이 두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위에 층 아래층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이렇게 흔들게 됨으로 해서 음 비극성의 물질들 예 지용성 물질들이 유기 용매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그렇게 추출되는 것을 어 액액 추출법 이라고 합니다 예 리퀴드 투 리퀴드 익스트랙션 에 라고 하는데 어 일단 첫번째 알아두셔야 될게 예 용매 가 섞인 인지 안 섞인 지 알아야지 예에게 추출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섞이지 않는 용매들 길이 서까지 예 한 쪽에 있는 비극성 물질 단 쪽으로 이제 예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어 위치 이즈 위치 예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요 예 밑에 있는 용매가 음 아커러스 솔루션 인지 위에 있는 용매가 예 유기 용매 인지 올게닉 솔벤트 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운 좋게도 색깔이 있다든지 어 예를 들어서 음 블루베리 를 블루베리에 있는 지용성 물질을 추출한다 그러면 블루베리의 물 추출물은 예 빨간 색깔일 거에요 예 그렇게 되면 어 빨간색은 계속 왜 빨간색이 있는 부분에 수용성 예 용액이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아 무리구나 물층이 그는 할 수가 알고 알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색깔 마저도 없어 버린다면 음 예 기본적으로 그냥 용매 밀도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다에틸 있어 같은 예 육용매랑 예 예 같이 예 무리랑 섞어서 음 액액 추출법을 하게 된다면 예 달 이 다에틸이 있어 가위 위로 이제 올라옵니다 물보다 가볍게 되구요 반대로 어 다이 크로 메탄과 예 아쿠아 러스 솔루션 에 물과 이렇게 예 추추 액액 추출법을 하면 4 다이 크로 메탄 위트로 오게 되요 음 어 여기 나오는 어 메틸렌 클로라이드 그리고 다이 크로 메탄 요거는 예 같은 내용 같은 예 유기 용매에요 예 뭐 la 하고 로스앤젤레스 에 같은 것 같이 예 똑같은 예 똑같은 거를 지칭을 해요 예 똑같은 예 유경 배를 다르게 이제 부른거죠 아 그리고 핵산하고 예 무라고 음 섞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예 밀도로 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둘은 예 섞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밀도가 낮은 핵산이 위로 오겠죠 예 그래서 밀도 기본적으로 아 아시면 좋겠는데 밀도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좀 영매 비중이 대부분은 예 이런 펜탄 페트륨 있어 핵스 핵산 에 다이 에틸 있어 에티 아스테이트 물 물보다 다 비중이 낮아요 물보다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용매는 다이 크로 메탄 혹은 메틸렌 크로라이드 그리고 클로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폼 같은 경우는 물보다 1 거의 1.5 배가 무거워요 예 그래서 4리터도 들면 거의 6 키로 로 예 느껴집니다 4키로 가 아니고 그래서 용매 비중 예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솔벤트끼리 예 섞이는지 예 미서빌리티 테이블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 이 테이블에서 또 예 주목해서 보실만 한게 볼링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특정 용매를 이렇게 추출해서 어 분석을 할 때는 그 용매를 다 휘발 시키고 용매에 남아 있던 물질만을 이제 남겨두고 분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용매를 휘발 시킬 때는 용매가 어떤 농도에 어떤 온도에서 휘발하는 지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링 포인트를 예 기준으로 에 용매를 휘발 시킬 수가 있구요 용매를 휘발 시킬 때는 산소 에 그냥 휘발 시키지는 않아요 예 부분을 끓여서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제 예 그 추출된 물질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 질소 개스를 이렇게 계속 어 음 부어 주면 불어주면서 예 열을 가해주면 어 용매 용매에 녹아 있던 물질이 변함 없이 산화되지 않고 음 원하는 추출물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세톤에 즉 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다이클롤메탄 에 41도에서 휘발을 해요 그리고 다이 에치 리서 같은 35도에서 휘발 하구요 음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 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추출한다 에 그래서 100% 에탄올로 추출한다 그러면 에 굳이 에 80 78도 이상으로 에 78도 80도 정도는 충분히 에 에탄올이 부불불 끓는 점 까지 예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도 까지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도 65도 가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끓는 점을 기준으로 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에 온도 세팅을 해서 이제 예 가열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극성 에 극성에 대해서는 여기 폴라리티 인덱스 라고 해서 극성에 대해서 쭉 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은 가장 극성인 에 용매 입니다 그래서 물은 9 물 물 보다 에 극성이 살짝 낮은 게 메탄올 에탄올 인데 그런 것도 5.1 그리고 에탄올 5.2 이렇게 되겠구요 dmso 는 예 음 다이 엣 다이 메틸 설포 사이드 라고 한 dm 에서는 플라이 티가 7.2 가 되네요 그리고 핵산 혹은 뭐 벤젠 이런 것들 에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은 에 플라이 티가 예 예 났습니다 으 극성 물질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비극성 물질이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비극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 핵산 같은 경우 0.2 로 굉장히 비극성 물질이구요 헵탄 그리고 핵산 역 이런 물질들 0 이네요 예 그리고 펜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극성 물질입니다 물하고도 잘 안 섞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극성 물질들을 추출할 때 이제 좋은 어 용매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요 예 물질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음 또 아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 하려면 예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플라스틱의 재질과 내구성 그리고 친화성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아셔야 되는데 연구실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pppps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ppp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 이라고 하고요 p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s 같은 경우는 폴리스틸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예 플라스틱 재질인데 어 폴리프로필렌 으로 만들어진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튜브들 아니면 이런 어 팁 예 1ml 그리고 200 마이크로리터 이런 팁들 그리고 pcr 튜브들 크루 바이아 까지 대부분 폴리프로필렌 으로 만들어져 있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약간 반투명 에요 근데 투명한 투명에 좀 더 가깝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어 폴리프로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예 어 특정 솔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편이고요 음 열에 대해서도 이제 강합니다 반면에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는 투명한데 예 보통 이렇게 어 큐벳이나 예 음 마이크로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폴리스틸렌 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예 상대적으로 이 pp 나 p 보다 낮아서 오토클레이브 를 하면 노가 내려요 예 그 점이 이제 ps 랑 예 p p p e 에 간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p p 나 p e 재질 같은 경우 오토클레이브가 가능하고요 p s 같은 오토클레이브가 불가능하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있다가 이제 알려드릴 케미컬 하고 에 궁합도 이제 중요합니다 어 그 이외에는 이제 p t f e 라고 해서 이제 테프론 이라고 예 상품명으로 불리는 그런 재질도 있고 이거 같이가 이런 재질은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유기용매 랑 이제 예 친화도가 있고 예 이 그래서 음 p t f e 가지고 예 혹은 예 유리 예 그 굉장히 비극성의 예 유경매 같은 경우는 pt f 혹은 이제 유리를 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탄올 메탄올 뭐 아세토나이트럴 까지는 이 pp 재질의 팁을 써도 되지만 어 음 유기용매 를 옮기거나 유기용매 를 가지고 이제 에 작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 pt f e 혹은 예 유리로 된 음 그런 실험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에 물을 이런 유리에다가 넣어서 갑작스럽게 얼리면 내 물이 예 물 담고 있는 이 유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 물 보관은 뭐 오히려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 좋을 수도 있고 예 유기용매 는 이런 어 이런 유리가 에 더 좋습니다 어 폴리필 프로필 랜 뭐 이런 재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예 얘기를 이야기를 하게 된게 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 gc 에 가스 크로마트 그래피로 이제 물질을 분석하다 보면 어 보통 이제 비극성 물질들을 에 용매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핵산 을 가지고 어떤 걸 추출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핵산 어 15 미리리터 인 예 폴리 프로필 랜 재질의 지금 마이크로 센티브 센틸 퓨즈 튜브 에다가 어 핵스 물을 넣고 예 추출한 것을 액액 추출법 으로 핵산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어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예 gc 메스로 어 그 추출 핵산에 있는 물질을 추출해 보니까 예 측정해 보니까 이런 예 노이즈가 왼쪽에 보이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에 볼 수 있는 gc 크로마토 그래피는 이제 크로 마토 그램은 왜 오른쪽 같은 에 그림이 거든요 예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어 폴루 폴리 프로필 랜 이 핵산이나 크로폼 에 이제 잘 녹기 때문에 장시간 이제 보관 했다가 추출을 하게 되면 예 이런 노이즈 피클 을 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럴까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다 까 이제 찾아보니까 예 그런 폴리 프로필 랜 과 이런 어 케미컬 들이 잘 호환이 잘 되지 않더라구요 레이 선스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체질 하고 내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pp 재질은 어 엑셀런 이는 엑셀런트 고 지는 뭐 구시고 에프는 페어 입니다 그리고 애는 낫 레코멘 디던데 어 엑셀런트 조건은 30일 동안에 노출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을 때 엑셀런트 인데 p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 에 강산성 이라든지 에 산성 이라든지 약한 어 약한 음 영위성에 에 음 산성 에 산성 에 산성 약간의 농도가 낮은 산성에 굉장히 에 내구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강산성에 대해서는 에 구십니다 구시고 그리고 알콜류들 에 에 에서는 에 엑셀런트 고 알데하이드도 에 구시고요 음 베이스 알칼리 에 알칼리성 유기용매나 물질 내에 대해서도 엑셀런트 입니다 그리고 에스터 물질들 그리고 어 하이드로 칼본 알리 파티 하이드로 칼본 같은 경우에 헥 핵산 헥탄 뭐 이런 것들인데 에 에 구시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칼본 인데 아로마틱 하이드로 칼본 이런 것들이 이제 벤젠 톨루엔 잘 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데는 예 pp 재질이 잘 못견딥니다 낫들 낫 레코멘디드 고 그리고 할로 게네이티드 하이드로 하이드로 칼본 에 다이크로 메탄하고 클로폼 같은 경우도 예 이런 pp 재질이 못견딥니다 그리고 예 p 재질 예 아까전에 말씀 드렸던 폴리에틸렌 이 p 재진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하이 덴스티 폴리에틸렌 노 댄스 덴스티 폴리에틸렌 예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는데요 어 대부분 성질이 비슷하고 이 알리 파티 하이드로겐 에 대해서 예 음 f 와 g 로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래서 어 핵산 이라든지 헵탄 뭐 이런 유기용매들은 어 이런 로댄스티 폴리 프로필렌 잘 못견디지만 하이덴스티 폴리 프로필렌은 잘 견디 된다고 이제 굿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음 유기용매들 하고 이제 폴 에 플라스틱 하고 내구성들을 이제 보면 어 유기용매를 이렇게 했나 예 잘 못견디는 유기용매들 유들이 있는데 이런 유기용매들은 예 유리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ptf 의 재질 에 테프론 재질 예 그런 곳에다가 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예 ptf 의 재질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쭉 다 예 엑셀런트 줘 예 대신에 예 그 ptf 의 재질이 비쌉니다 예 예 비싼데 음 음 나중에 이제 시습 시간대 ptf 의 재질로 된 예 그런 튜브 같은 걸 이제 예 예 보여 드릴 거 예 겠습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아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실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폴리프로필렌 이구요 예 녹는 점이 160도 기 때문에 예 121도 인 그런 오토클레이브 에서도 잘 견딥니다 예 그리고 화학식은 예 c3 h6 가 계속 반복되는 예 그런 구조고 음 열 가소성 플라스틱 예 열에 의해서 이 특정 어 특정한 모양이 만들어지면 음 그 이후에는 이제 어 다시 예 음 플라스틱 모양이 예 예 열에 의해서 이제 계속 플라스틱이 예 음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구조죠 예 음 그런데 너무 높 높은 예 온도 내에서는 예 녹아 버리죠 그리고 이성질체 예 유기화학에서 이제 배우셨을 건데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질체는 정의가 이제 분자들은 원자의 종류와 아 아 종류의 개수 어 원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같으나 예 구성 원자 단위나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나 구 구조가 각 같더라도 상대적인 배열이 다른 예 다 달라서 다른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이성질체라고 해요 예 쉽게 말해서 어 화학적인 구조 예 c3 h6 음 뭐 o12 뭐 이런 식으로 해 만들어지는 화학 구조식은 같으나 어 입체적인 구조가 이제 다른 거죠 음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른 것들 화학식은 같으나 구조적으로 다른 것은 구조 이성질체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체인이나 포지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예 구조 이성질체고 음 화학식은 같으나 입체적으로 예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입체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예 모양이 예 시스텐스 예 위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게 시스 예 위아래로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 네 이렇게 돼 있는게 예 트랜스 그리고 광학 이성질체는 음 이렇게 마주 똑같은 구조라서 이렇게 예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나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예 광학 이성질체 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포개해 보면 예 포개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포개어 지진 않아요 예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 손으로는 이렇게 마주보게 예 고울상 이성질체 라고도 하죠 예 이런 이성질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 예 이성질체를 띔으로 해서 예 이런 이런 이성질체 를 다른 말로 예 키랄성 물질 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키랄성 물질 안에 어 두가지의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어 라세믹 예 화합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음 키랄성 물질 예 그리고 이성질체들이 중요한 이유는 어 하나의 예 그런 이성질체가 어 특정 약효 라든지 예 뭐 약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반면에 다른 이성질체는 전혀 이제 그런 약해나 약효에 대해서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경우가 사실 그런 곳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 어 장기에서 이제 대부분 발견되는 어 아미노산도 예 특정 이제 구조만 가지고 있고 어 특이한 구조에 예 예 아미노산은 저희가 흡수를 예 흡수해서 이제 소화를 못합니다 음 예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음 음 저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구요 음 그냥 과 광학 이성질체 기아 이성질체가 있다라는 저 개념적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는 정도인데요 어 d 폼하고 l 폼이 이제 있는데 예 아미노산이 예 아미노산의 제 기억에는 대부분 아미노산이 d 폼으로 되어 있고 음 특정 아미노산은 l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d 폼으로 흡수를 하면 우리가 흡수가 할 수 있는데 l 폼으로 된 것은 우리가 흡수를 해서 이제 그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d 폼을 주는 것과 l 폼으로 주는 것이 이제 그런 뭐 근육을 만들거나 뭐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 키랄성 물질의 중요성은 에 이브 프로펜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요 음 아까 전에 그 키랄성 물질을 예 그 d 폼 l 폼을 또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에 얘기를 해서 이제 s 폼 r 폼 이렇게 예 또 분류를 합니다 왜 아주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요 음 그럼 s 폼 r 폼 예 이게 그냥 어 이성질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r 폼 같은 경우는 항염 효과가 없는데 반해서 s 폼 같은 경우는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이브 프로프 어 이브 프로펜 에 이브 프로펜 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브 프로펜 같은 경우는 에드빌 이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에 팔리는 그런 가장 많이 팔리는 어 항염증 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s 폼과 r 폼에 따라서 예 그런 항염 효과가 예 판이 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키랄성 물질을 이제 정교하게 분리해서 예 약을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부분 이런 어 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음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해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음 s 폼하고 r 폼을 예 구 구분하는 뭐 그런 정제하는 과정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 관여 관절 염 관절 염증 치료제 중에서도 어떤 것은 관절 염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또 효과가 없는 그런 알 소모 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 하나는 진정 그리고 예 수면제 역할을 하는 물질 아 틸라 아 탈리도 마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 다른 알 소모 같은 경우는 임심중에 복용을 했을 때는 이제 기형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 소모들을 이제 분리하는게 예 굉장히 화학적으로 그리고 치 어 의료 쪽으로 그리고 농약 쪽으로도 예 다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예 개념이 줘 예 그리고 이런 키랄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예 구분이 잘 안됩니다 크로마토그램 에서는 그냥 같은 s 폼과 r 폼이 있으면 그 같이 이렇게 그냥 예 크로마토그램에 나와요 그래서 어 피 하나의 피크로 보이는데 어 실제로 r 폼하고 s 폼 예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예 일반적인 크로마토 그레페 에서는 예 일반적인 크로마토 그래프 에서는 예 구분이 안됩니다 예 구분이 안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 특수한 에 키랄성 뭐 어 크로마토 그래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칼럼 들이 있는데 그런 칼럼 들 가지고 예 그런 물질들을 예 분리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작용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음 작용기 같은 것도 이제 유기화학 에서 이제 대부분 배우는 4 중요하게 이제 배운 내용들인데 저도 이제 유기화학 같은 걸 배울 때 작용기 같은 걸 왜 이걸 배우고 또 왜 외우는지 전혀 중요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예 이걸 왜 배우지 아니 그쵸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왜 외우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작용기에 따라서 예 각 똑같은 예 코와 스토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작용기가 여기 이렇게 하이독 시계가 붙는 야 아니면 여기에 붙느냐에 따라서 어 생리 활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농약 이라면 어 특정 예 3번 탄소에 하이독 시가 붙은 것과 5번 탄소에 붙은 이런 구조 에 같은 경우 예 확 씨 같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4 똑같이 일치를 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작용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예 농약으로 써 예 역할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 작용기에 따라서 생리 활성 이 판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용기가 에 작용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이 작용기 를 어 이해하셔야 에 대충 이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지 에 물질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게 4 o h 는 역식이 예 그리고 예 오해 양쪽에 에 다른 에 탄소 들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들은 이제 에테르 예 예 뭐 타고 런 앳 에테르 근데 이제 영어로는 있어 예 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c h 5 이렇게 돼 있는 예 그리고 이쪽에 보통 아리 라고 된 곳에는 다른 탄소 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 예 더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 이런 구조들을 이제 알데 하이드라고 해요 그리고 양쪽에 야 특수한 예 그런 음 탄화수 소들이 있고 음 c 오가 있는 이런 구조들은 어 이제 이런 작용기를 예 카르보닐 작용기 라고 하고 이런 구조 구조를 예 어 키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음 이 탄소는 기본적으로 어 연결 고려 4개 입니다 예 그래서 어 하나는 하나의 팔이 이쪽 아알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팔은 또 알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1 이 그러면 두 개의 팔이 낫겠죠 그래서 c 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c 와 오는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런 구조가 이제 캐톤 입니다 캐톤 혹은 뭐 키톤 4 루카 칼 복실기 에 칼 복실기는 c o h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칼 복실 기 이 가 이제 붙어있는 예 그런 것에 붙어있는 그런 유도체들을 이제 아 각 유도체 에 에서 예 칼 복실 아 칼 복실 에 씨드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도체에서 이제 붙어있는 경우는 아 칼 복실 산 이라고 부르는데 어 대부분이 이제 에 찬 찬이나 유기산들 예 유기산 같은 것들 아미노산 들 뭐 뭐 산 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c o h 예 나중에 한번 그런 구조 적으로 이제 이름하고 구조는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유기유산들 에 말리 게시드 에 말산 예 스트리 게시드 시트르산 뭐 이런 것들은 c o h 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미노산도 이런 c o h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이라고 불립니다 예 예 산 예 c o h 는 에 칼 복실 음 산 이라는 거 예 그리고 c o 그리고 양쪽에 이제 이런 탄소 들이 붙어있는 건 에스터 에 에스터 에 그룹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c n h 2 는 아미노 작용기 라고 하고 예 이쪽에 어 탄소 에 탄화수소 가 있는 다른 물질들과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암인 기라야 아민 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 음 예 하이드록 시기 예 있어 그리고 알데하이드 카르 보닐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 칼 복에 그리 어 에스터 아미노의 작용기를 알아봤구요 그런 물질 이런 작용기에 붙은 거에 따라서 어 이런 물질들 전체가 무엇에 이름이 에 대충 정해져요 예 오에 치게 가 있는 것들은 예 뭐 에탄올 에탄올 메탄올 예 아이소 프로판 올 이런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5가 예 산소가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을 은 9 에 으 화학 구조를 가진 것은 있어 예 구조 있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어 화학 특정 물질과 예 탄화수소와 co 가 돼 있는 그런 것은 알데하이드 그래서 어 뭐 핵사 날 뭐 그리고 어 펜타 날 뭐 뭐 뒤에 무슨 날 뭐 이렇게 붙는 것들은 예 알데하이드 입니다 4 알데하이드 그리고 어 키톤 같은 경우는 4 에 뭐 노나 4 pp 인 음 피틴 온 뭐 이런식으로 에 디에 오니 이제 붙게 되구요 예 이거는 이제 뭐 뭐뭐 칼 복실레이트 예 혹은 음 가로 복사 에 카로 복에 뭐 뭐 산 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4 작용기에 대해서 이제 에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요 왜 외우셔야 되고 에 퀴즈에 이런 작용기에 대해서 한번 예 시험을 예 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 대충 이라도 그냥 외워 두시면 되구요 예 저도 예 음 저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알지 예 음 실제로 쓰라고 하면 다 기억해서 쓰지는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게 있구나 그리고 어 이런 작용기가 예 작용계에 따라서 이름도 달 다르게 불리고 어 그리고 다른 성질을 뭐 가지고 가지게 된다 특히 이제 생리활성 이나 어 그런 약효 약해 약해들이 이런 작용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 알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이소베서는 이제 물질을 기본적으로 분리를 해야지 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물질 분석에 에 분리 분석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리 인데 그 분리를 할 때 이 작용기 들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아스피린 예 아스피린 그림이구요 아 이 작용기와 음 이 작용기와 그리고 음 실제로 그 생리 활성들 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사리실릭 에시드 에이 살리 실상 같은 경우는 여기 예 5 와 h 가 있는데 2 h 대신에 이런 어 이런 구조의 물질이 이 붙게 되면 예 아세틸 예 사리실릭 에시드 들어가 하는데 이런 구조의 물질이 우리가 먹게 먹고 있는 에 헤열제 아스피린 입니다 그래서 1 아스틸 살리실릭 에시드 같은 경우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구조와 예 헤어대 에 좋은 헤어 과 어 뭐라고 그러죠 페인 킬러의 진통 약 진통 진통 작용을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결정 되냐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작용기 에어 에서 예 자 예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바이알 예 바이알 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음 이런 것들을 바이알 이라고 하는데 예 빛의 민감도 에 따라서 예 투명한 거에 둘 때도 있고 이런 엠버 예 갈색 바이알에 둘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용매가 엠버 바이알 들어 있다 그러면 아 빛에 대한 민감도 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요 예 어떤 케미컬 샀는데 엠버 바이알 당겨 있다 으 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빛에 노출이 안 되는게 더 안전하겠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빛에 대해서는 이제 노출이 안되면 안전한 안전하고 좋죠 식물성 물질 중에서는 카로테노이드가 어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카로테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저장을 할 때 예 예 비스라 예 음 안 밖에 하는게 좋죠 대부분 식물들은 카로테노이드 가 있죠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이제 노란색 색소가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 그런 식물 추출물들을 이제 분쇄해서 이제 저장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빛을 안보게 하는게 좋습니다 카로테노이드가 천천히 예 분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시료의 양에 따라서 음 이런 바이앗 에 바이앗 안에 이제 그런 넣는 또 다른 이 작은 바이앗 어 그런 구조의 유리 구조의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인서트 라고 해요 이런 인서트는 이제 대부분 어 100 마이크로 리터가 이제 들어가는 아주 작은 것부터 250에서 300 마이크로 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인서트 도 있는데 어 인서트 를 쓰는 이유는 음 대부분 gc 나 혹은 gc 매스와 관련된 어 시약들이 예 고가 합니다 그래서 음 펑펑 이제 많이 써서 이 e ml 자리 바이아를 다 채울 만큼 에 쓰기에는 너무 고가라서 아 최대한 적 적은 양을 쓰고 저 인서트 에 이제 넣어서 적어도 이제 반 이상 차게 돼야지 어 안정적으로 이제 어 기계가 예 예 주사기를 가져와서 예 예 시료를 뽑고 다시 이렇게 아 기기로 인 인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인설트를 쓴 이유는 음 예 예 작은 물질을 적은 물질의 예 부피가 적은 물질을 이제 분석할 때 예 그냥 유리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 시간대는 이제 gc 이렇게 음 대부분 인서트를 에 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공기와 에 접촉 을 최대한 줄이는 형태의 이제 바이앗이 이런식으로 이제 앰플 형으로 나와 있는 바이앗 인거죠 그래서 앰플형 바이앗은 산화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질소를 충전해서 어 그렇게 이제 어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보관이 되고요 산화 산화를 피하면서 그래서 음 보통 뚜껑을 이제 이렇게 뚝 따게 되면 열리는데 보통 그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겠지요 예 그래서 어 이런 앰플에 있는 물질들을 쓰시고 일부 남게 되면 어 질소를 충 충진해서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산화 방지제를 넣어서 이제 보관하시면 더 오래 동안 예 그런 물질들을 보관할 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바이앗 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 3가지 9 에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병에 병 병이 있고요 유리로 된 병 그리고 유리로 된 병의 봄 이제 하얀색으로 돼서 이제 시료 정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뚜껑 예 뚜껑은 이렇게 생겼는데 뚜껑 안에 보면 또 이러 이렇게 된 물 이렇게 된 예 예 하얀색이나 빨간색으로 된 이런 면들이 붙어 있는 어 어 얇고 얇고 동그란 것이 있는데요 예 혹시 2 2 요소에 예 이 구성 요소의의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어 이 구성 요소는 이제 라이너 라고 하는데요 음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음 이 재질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예 보통 이 뚝 이 유리 유리 바이아란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 물질들이 대부분 이제 비극성 물질이나 이제 뭐 예 물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물에 의해서 추출된 추출물도 저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비극성 용매들 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비극성 물질들은 너 고무를 녹이는 음 그런 비극성 물질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핵산 핵탄 다이크로메탄 에 아세토나이트라인 뭐 이런 용매들은 대부분 고무를 녹여요 그래서 고무로 된 라이너는 어 쓰지 않고요 예 고무로 된 부분은 보통 위쪽에 있어요 예 예 아마 이 하얀 부분이 고무로 된 에 부분일 것 같고 아니면 실리콘으로 이제 된 부분일 거고 이 빨간색 부분은 어 색깔을 빨간색으로 입힌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주 얇게 pt fe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 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뚜껑 뚜껑이 이렇게 장착되어서 이 이쪽 면이 예 이쪽 면이 빨간색으로 어 돼서 이제 용매랑 이제 같이 용매랑 접촉하게 되는 부분이 이쪽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불 어 어쩜 물질을 이제 보관할 지에 따라서 이 라이너의 종류를 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고무들이 예 고무도 이제 폴리머니까 예 예 유기용매 노가 나와서 결국 이제 에 폴리머 에 하나하나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폴리머들이 지시 크로마토그램에서 볼 볼 일이 생기 거든요 예 크로마토그래피 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예 크로마토그래피 는 어 기본적으로 예 음 이동상과 예 그리고 고정상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음 기술을 크로마토그래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어 이렇게 뾰족뾰족한 차트를 크로마토그램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기기를 크로마토그래프 라고 이야기 되요 예 그래서 지시 까 까스 크로마토그래프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 까스 크로마토그래프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예 물질을 분리하고 해서 어 이런 뾰족뾰족한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프 크로마토그램 이 세가지 이제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음 예 여기 있는 음 비디오 클립은 에 직접 누르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표준 검양선 만들기가 이제 이 수업에 어 가장 기본적인 수학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엑셀에서 이런 1차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볼륨으로 이렇게 넣어서 어 시그널이 이렇게 증대 될 일정하게 증대 되는 이런 예 결과를 결과로부터 표준 검양선을 만들고 식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요 이거는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미지의 샘플에 에 샘플을 y y y 라는 음 이 넓이를 에 시그널을 가지는 것을 어 이 시계 대입에서 엑스라는 농도를 예 정확하게 알아내는 어 그런 음 1차 방정식 정도는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예 그것이 결국은 이 물질 분석하는데 에 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작용기 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고 그 화학적인 특성들 아시면 되고 수학은 이제 1차 방정식 정도에 아시면 4 분석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검양선 이제 만드는 걸 해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입력을 어 했습니다 해서 어 어 음 이 엑셀 엑셀에 이렇게 4 예 엑셀에 x 이렇게 4 입력을 했거든요 음 여러분이 보이시죠 이 엑셀에 입력된 음 한쪽은 여기 부분은 예 부피가 다르게 예 인젝션 된 예 표준 표준 품들 예 품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그널의 예 시그널의 정도 정도죠 예 예 시그널 예 시그널 예 시그널을 이렇게 보시면 음 그래서 표준 폼하고 시그널 이렇게 예 할라이트 하시고 삽입하셔 가지고 어 분산형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예 1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1차 방정식을 얻으시려면 이 점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예 마우스를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로 가시면 여기서 수식의 차트 표시 그리고 r 제곱 값을 차트의 표시 이렇게 하시면 어 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 시그널 예 1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지의 샘플이 음 12 다 예 12 라는 어 시그널을 가지게 되면 이 12 를 음 y 에 대입을 해서 x 를 구하게 되면 예 미지의 샘플이 가지는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어 12 를 예 12 를 y 에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면 어 음 이 양이 되겠죠 예 12 12 12 마이너스 0.258 를 관로 닫고 나누기 0.035 하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12 를 y 에 넣고 대입을 하고 한쪽으로 이동을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미지의 샘플은 어 이상하다 12 가 음 표준품이 10 아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안되네요 예 틀린 이유는 x 축 보자 아닌데 틀리지 않았는데 x 축과 y 축이 바뀌었나 아닌데 음 12 마이너스 0.2548 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나누기 0.035 이렇게 되죠 그러면 300 100 위지의 아 이게 정확하게 에 나온 값이 고요 예 시그널이 예 10 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끈 값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사실 이 이 이 표준 검양선에 음 훨씬 표준 검양선 보다 훨씬 이제 높은 농도가 되겠죠 여기 예 예 예 다시 문제를 다시 풀게 보겠습니다 12 가 아니라 예 어 표준 검양선 안에 있을 만한 예 농도 0.8 로 다시 해 볼게요 예 0.8 를 를 예 미지의 시그널을 0.8 을 얻었어요 0.8 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비해서 요렇게 내려가면 대략 한 12 정도 예 농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음 아까전에 했던 그곳에 곳에서 예 0.8 로 이제 바꾸면 0.8 로 바꾸면 예 음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 미지의 시그널이 예 y 축이 0.8 일때 음 이 y 의 0.8 을 대입하고 x 를 구하면 음 15.48 입니다 예 그래서 시그널이 예 0.8 이 나오는 어 미지의 샘플에 예 특정 물질의 농도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15 정도 되는거죠 예 이렇게 어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예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음 미지 어 표준 표준품으로 이제 검양 곡선이 있을 때 미지의 샘플에 음 농도를 구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은 에 에 반드시 필요하구요 예 뭐 퀴즈나 이런걸 통해서 꼭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 어 강의는 요기까지 하구요 예